아시는 분들이 유리할 건데 이제 미소에 관련된 퀴즈를 많이 낼 거예요 핸드폰으로 미소를 이제 검색하시면 아마 쉬울 거예요 저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소의 데뷔 날짜는 솔로 가수 데뷔 날짜예요 솔로 제일 먼저 손두고 얘기해주는 분께 드릴게요 뭘까지 말해야 돼요 솔로 어 맞습니다 제목은 아 낄낄빠빠잖아요 낄낄빠빠가 저의 첫 데뷔곡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맞추셨고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저의 2집 타이틀곡 제목은? 여기 제일 빠르셨어요 피크레이드 정답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휴대폰 보지도 않고 자신 있게 말씀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뭘 할까 세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게요 미소는 별자리 중에 무슨 자리일까요? 아 맞습니다 미소는 물병자리예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2월 18일에 곡 발매됐다고 했는데요 곡의 이름은 온앤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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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습니다 온앤온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 정말 한 번만 더 할게요 너무 열심히 이렇게 또 검색해주셔서 아 뭐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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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면 아 아니다 그러면은 미소 간단한 거 미소 생일 아 맞습니다 2월 4일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모든 선물 증정식 끝났고 여러분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게임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이죠 2월 18일 날 저의 3집 앨범 타이틀곡인 온앤온 이 발매됐습니다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한 스트리밍 해주시고 또 많은 좋아요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온앤온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곡의 컨셉이 또 유니콘이에요 그래서 안무 동작 중간중간에 유니콘을 상징하는 동작도 있으니까 관심있게 없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